오늘 초당 서원 삼미적당은요 고추 세김하고 이지국구 양배추 고이, 유침 네, 적세 안 되겠네 예, 적세 안 되겠네 돼지고추장 삼겹살 양념 다 빠져서? 삼겹살 삼겹삼 밖에 안 돼? 응 삼겹살 한 세수 앉아, 앉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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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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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자, 안자, 안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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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름주 여야 고추냉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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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고춧가루 매 Yoshi 고추 고춧가루 패 segu camper 우산 고춧가루 천daric 뭐 할 수 있을까? 밑에로 내려면 되죠 벗기면 되죠 내가 오늘도 맛이 없을 것 같아 먹어봐야 나 일단 좀 내려 내게 겹쳐서 나와 겹쳐서 나온다고 내꺼야 한사람은 한사람은 아주 오늘 귀한 소품 손님이 한사람은 포에서 왔고 포 댁입니다 한사람은 광주에서 왔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공에서 왔고 저 형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직장에서 오는 날이라서 위무부 집에 일어난다 다 차려놨는데 뭐 풀때기 뿐이네 원래 풀때기가 좋은거에요 그 회원들이 내 조카 온다 당권을 해서 한사람은 된장찌개 한사람은 튀김 한사람은 저거 이랬다 조카는 뭐 직장에서 좋은거 많이 먹잖아 아 아 밖에서 그 근데 네 야 뭐 장어가 맛있다 뭐 거기도 보니까 뭐란 야 아까 어 잘 안하고 아 이제 인데 아 지나갈까 아 아 아 못해 보는거 거기ardan asked 거기 있어 칭찬 칭찬에 가는데 아니 원주도 많았는데 뭐 이십쇼 쪼끄리 가나 아니 근데 거기가 또 희동 접지역에서 가봤는데 원주도 접고 다 접지역에서 어디로 가보니까 어디에는 남은 곳이 많아서 대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자치기지 자치기 조금이야 자치기야 그 원리죠? 어? 그 원리야 그 원리지? 아 집보고 남이 던져주는 거고 자치기는 자기가 쳐서 날려 고기가 이렇게 가까운 거고 니는 이렇게 돌아오고 고기만 안 돼 아 더 뒤에 바람이 불어가지 어 그러면 저거 구멍에다니 꺼버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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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다니 구멍에다니깐 남아 구멍에다니 저 불을 치기에 가깝네 뭐가 아 근데 쉬는건 요술치기 구멍에다니 구멍에다니 자치기 자치기는 본인이 대를 쳐서 올라가서 날려거든 그러니까 골프하고 비슷해 야 쭈궁은 쭈궁은 옷 던져줘야 해 야 이리 더 와 맨날 맨날이 맨날이가 맨날이 더럽게 나는 안 먹어 왜 안 드셔요 아 지금 당 아무튼 못먹어 원래 안 못 먹어 야 야 야 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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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뜨거워 짜장면 엄청 뜨거워 짜장면 엄청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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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으로 촬영하려고 그래 짜장면을 먹죠 엄청 맛있게 맛있게 어 맛있더라고 진짜 처음에 먹는데도 야 야 반짝해는데 하도 전부 애 먹었어 야 쌍두 이쪽으로 짭짜리하고 혼수 안 자면 안 되겠다 이 짭짜리? 왼쪽이 얇게 뜨더라고 이것도 짭짜리 그러면 짠건 어떻게 짠거는 아니 쌍두 따로운데 봐봐 쌍두 밥도 밥 밥 맞은 장둥 하도 돼 음 흠 으흥 훈 한 대에서 고치장 고구마를 파서고 까진 폼을 다 잡았는데 한 대는 까지 비가 와갖은 개 짜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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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가운드에 물을 쭉 뿌려있다. 네, 안 입으면 안 돼요. 가운드에 가운드에. 덮어. 고기를 가운드에 덮어. 간에다가. 어, 그렇게 덮고 가운드에다 고기를, 생고기를 놔. 어. 이 양 많이 먹어. 물을 가지고 덮어. 네. 아이고, 우리 아까 누가 간비킬 때는 해가 반대 인가하고. 더 더워. 더 더워. 아, 물이 없어. 안 돼.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아,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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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쌀 두근, 삼겹살 두근 이렇게 해서 삼겹살도 섞여 맛있어 삼겹살이 있고 없는 게 있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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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삶과 이불, 삼겹살 ified, 삼겹살 삼겹살 그 위에, 여기나, 채워넣으나, particles нут Posth. ísf. 삼겹살 삼겹살 고춧가루 여기 지금 밑에가 다 뚫어 올라가면 저기 그 밖에서 좀 더 뜨던가 이야기하고 잠깐 들어 왜 또 이야기 들어야 돼? 왜 또 이야기 들어야 돼? 여깄다 물이 와 내 여깄다 물이 와 내 여깄다 물이 와 왜냐면은 큰 그거를 여자가 있겠구나 아 근데 저 밖에 있나? 아 이거 깨놨어요 어? 아 우리 깨들놨네 여기 없어? 응 아이고 나도 깨끗해 이거 가지고 와 아 이거 큰 거 가져가면 될거같이 슬뎅그릇 슬뎅그릇 어 슬뎅그릇 슬뎅그릇 슬뎅 네 스파이팅 완료 아니 밥이 깨끗하면 닫히면 돼지 이렇게 해야 양파니랑 넌 이게 사로막고 이게 회피테 다크 회피테가 좋아 그래 내가 그렇게 없을냐 이거 이거 여기 회피테가 안하는데 조그맣고 조그맣고 차려야 이게 조그맣고 야 야 너네들 억측이 없는데 억측이 먼지를 안하고 씻어 쥬쥬 쥬쥬 씨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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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를 고춧가루 초골 여기까지 더 먹어도 맛있어 네 바지를 살짝 초골해가지고 바지도 안고 고춧가루 집장 간겠네 만두들 네 집장 간겠네 네 가까워 네 한시간 많이 먹고 우회두르 가면 늦게 제가 별일 없으면 청소하고 음식 이렇게 먹을거만 만들어내고 어차피 내일은 안먹어도 우회두르 사는데 일산쪽이나 그러면 우리를 우회두르로 빠져 중국가고 서울옹평 옆이나 가루 옆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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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을 적에 아주 주야장창이 걸렸던 것 같아. 딱 고기로 내가 그거 갔다가 암센터까지 탁 빠져서 굴러오면은 그리고 우리 길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 좋아서, 공공원주관에 들어갔잖아. 아이고, 길이 달았지만 누가 그렇게 열 번 내가 갔다 왔어. 아이고, 됐어요. 그만 하셔라고. 아니요, 버스 타고 와 이래지. 뭐 버스를 타고 와. 내가 뭐 신랑도 없고, 단독도 뭐. 왜 버스를 타고 와. 아버지 이런 거 같네. 야, 맨누라 내가 열 번 딱 갔다 왔어. 아이고, 열 번. 날마다 갔어. 날마다 갔어? 나는 얄맞아. 도시락 타고. 나는 집이 병원 옆에 있었어. 아, 정말. 똑같이 아니니까. 말만 갔어? 그래서 감동을 받았잖아. 매일 와가지고. 많이 가져와. 야채 가져와. 밖에 와가지고. 그래 오는데. 그렇게 오는데. 그 이럴 저 삼겹삼꼬치약 무이뿌이 안 해주나? 아, 이게 좋지. 술을 자고 해야겠다. 아, 또 먹고 싶으면 좋겠다. 아, 나 참. 누가 왜 이렇게 쉬이 무한대. 매일 온. 식탁옥. 자식도 이렇게. 맞아. 공원에서 온 다음 주 동생이냐고 그래. 아, 매일 온다. 아니, 닮았느냐고. 아니, 그래서 유모가 훨씬 예쁘세요. 아, 매일 온다. 내 인생은 매일 온다. 내 인생은 매일 온다. 내가 보고 여기서. 된장찌개 단발이 누군지. 대룰의 거거든. 일단. 가봅시다. 그거는. 된장찌개는. 된장만 많이 넣으면 돼. 된장은 조금 넣고. 딴 걸로 간을 나니까. 검거찜찌개 해 하고, 이게. 된장은 아주 좋게. 된장도 너무 많이 넣는다. 맛있었어. 아, 안 짤 정도. 안 짤 정도. 왜냐면 딱 적당히 들어가야 하고, 보통 적당히. 자, 우리 오늘 영상 이렇게 먹는 거, 먹방인데, 야, 저걸 한대에서 말해, 진짜 숯불내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정말 아쉬워서, 아... 이것도 꾸며면서 막 아쉬워 먹어야 돼. 그래야 말도 되지만, 밥 먹으면 안 먹잖아, 그러면. 우리 밥이 꺼내야 할게. 계속 먹고 있어. 아, 이거 봐. 이것도 이거, 가져갔더니 진짜 맛있다, 안자. 따라서? 맛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못 먹으니까, 병자같아. 병자같아, 안자. 병자같아 앉아서 뭐. 허리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에. 요즘에 절대. 식당만은 다 이거, 그래서 안 앉잖아. 자식에. 이렇게 되는데, 식당은 절대 안가. 식당도. 옛날에 뭐 이런 식당만 다녔었는데, 그것도 이제 벽 쪽에서 앉았는데. 지금은 또 식당이 이래서, 고주신들 다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이렇게 다 바뀐 거래. 근데 이제 원수가 불편한게, 아직도 이제 시골이 시골이잖아요. 식당에 신발 벗고 다 들어가는 것이야. 음. 원래 그걸 요즘에 그런 곳이 없잖아. 아니 그걸. 공급식당도 그렇대. 영어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남이 썼단 말이야? 싫어하니까. 안 가는 관광객들도 이렇게, 다 못먹어. 오. 우리도 우리 막.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자면. 구원한테. 직장. 내가 이렇게. 무조건 세입을 안 하면 안 된다. 먹어보고. 응. 아무리 맛있어도. 응. 근데. 그래도 신발 먹으라는 거야. 흐흐흐. 신기해. 흐흐흐. 흐흐흐. 우리도 영어서. 장만 찾아다는데. 선우 때문에. 강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이렇게. 구결되는 데에. 이런 방으로. 이제. 애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귀 안 주려고. 그러니까. 개별 흥도. 부족하고. 거기서. 그런 게. 이거 먹었어요? 어디 먹어. 여기. 여기. 고기만 먹어. 하이먼 HA component. Ну. 무슨. 요러그가象. Cam. 고기만? 예. 약간. 흑. asst. 껍. 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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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아침을 안먹어 먹었잖아 그래서 아침은 애들이 안 먹어서 공룡을 먹었잖아 발만 컸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게 웃긴게 저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그 애가 좋아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소고기를 먹는거야 주면 먹고 앉으면 안 먹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또 어린이집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좀 안먹기는 하겠지만 안먹으면 아마 근데 어린이집에를 가면 또 순데 10시인가 10시인가 순데 이래갖고 나아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안하지 이랬어 옷이 수십벌이 너는 신발이 한 20컬이나 되는데 난 그게 아까워서 저거를 어떡하냐 빨리 해명이가 시집을 가서 저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남성리다니까 저게 그리고 구국리하고 자기 직원들하고 이제 조금 막 공유한다 너무 둘다 다 아니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거기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한데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 나 아까운데 신발이 신발이 한 20컬이나 돼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키워봤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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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저거 반장 좀 먹어봐 빨리 그 자리에 나 촬영하게 야 나는 이거 먹었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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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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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얼마나 맛있나 아들 10만원씩 가져갔어 아들 딸 지난번에도 이거 그건 몇 년이 좋은거고 암셋다가 자주 뵙겠다가 가들은 떨어져있으니까 영둘 한번 못줬어 내가 갖고 있어도 돼 근데 너들은 어디가서 영둘은 못 받잖아 직장이 그래가지고 어린이네 누가 영둘 안주세요 안주시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갈라고 할게 엄마 돈 좀 누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간애들은 그 그쪽에 보고 뭐 보지도 못했고 누굴 많이 받나 하민인만 많이 받고 하민인도 애기때나 봤는데 어렸을때 저희 태형이 영웅을 탈 때는 다시 왔었어요 아 그렇지 반장 맛있을때 맛있어요 그 쫀깃쫀깃한거 맛이야? 응? 쫀깃쫀깃한 영웅을 차로 치우신 맛이야? 아무것도 안 넣는데 달아? 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영웅을 이렇게 물도 안 닦고 끓이고 삶고 막 그래야돼 물에 푹 삶은거에요 물에 푹 삶은거에요 이것도 푹 삶은거에요 한 번 약간 불었지요 그치? 물이 담겨야지 옥수수는 맛있고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처음은 몸박에 삶거든요 걔는 물을 닫지 않겠지라고 원래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원죽솥에 체발을 깔고 물을 닫지 않겠지 아니 아니 터지는거는 오래 놔두고 뚜껑뻑뻑뻑 안그러면 이따 터지 일로 빨리 이렇게 벗겨 놓으면 안터져 지금 약간 터졌지요 그치? 그래 왜 그렇게 물이 담겨있어 물이 중고하잖아 물이 빠져버리잖아 물이 안 닦게지라고 한번만 일부로만 물을 저 곱들이 안 깡만 내가 한 30개 저 가져가야 돼? 어 가져가서 아이고 어떻게 빨리 먹어? 아 뭐 뭐 친한 사람 죽었지 . 차라리 그 이 부분은 하루 지나면 맛이 없어 원료로 가게에서 전화번호 있잖아요 친구분 그 전화번호 알려주면 차라리 두 집에서 바로 보내기에서 금해야지 우리가 해서는 안되더라 아니 그러면 이거 하루 지나면 맞았고 거기서 바로 따면 잘 못하고 어 바로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얘기 없었어 이건 있다면 가져가서 먹고 우리는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근데 이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전자료를 버리고 또 받으니까 냉장고도 간단하게 아파트 조금만 해가지고 아니 오뎅장고 하나 있어 하나 아 거기 좀 올라온거야? 아니 내가 갖고왔는데 그거 안 갖고와서 프리라고 했어 냉장고는 하나 안 주잖아 근데 아파트는 주지만 그건 안 주잖아 아니 근데 그거 안 주잖아 강사에 전했었던 사람께 없어? 아니요 너무 많나봐요 오늘 없는 것 같으면 있겠지만 그럼 지금 아파트 상점이 불쌍해가지고 아파트는 안주지 잠깐만요 잘 먹었습니다 으드 야 뵙 asure I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